어제 밤새 오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일찍 왔어야 되는데 석유포 지회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무대로 석유포 지회장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미자씨의 동백아가씨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쓰세요. 석유포 지회장, 조인식 지회장님. 네, 동백아가씨. 박수, 금방 쓰세요. 박수, 금방 쓰세요. 우리의 아파들 중 우리의 아파들 중 동네까지 그리 우리의 아파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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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